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. 오늘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 놓치면 안됩니다. 콘테이너를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전방 오른쪽에 보면 콘테이너가 하나 있죠. 그런데 지겨발이 닿지 않는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. 하차할 때 제가 하차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콘테이너 화주분들 계셨고 책임자가 있다는 얘기죠. 저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있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이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 경계석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를 깔아줬어요.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지게차가 밟아서 저게 깨졌다 그래도 지게차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 후 이걸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날은 이제 화물차하고 지게차만 딱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화물차분 그 상황을 모르거든요. 그날 내려놓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주분하고 통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면서 이제 관리사무소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갖고 뭐 깨지거나 책임을 지신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는 와중에 이제 관리사무소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이렇게 작업을 안 해주고 이제 내가 올라갔다가 뭐 저 경계석이 오래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시멘트로 된 건데 저것은 분명히 깨질 수가 있어요. 지게차가 밟았을 때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면책을 분명히 면책조항을 말씀드리고 깨질 수 있다는 거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콘테이너가 뒤에 경비실에 바짝 붙어있어요. 그 캐노피 부분이 그 아크릴인데 거의 딱 붙어있습니다. 그리고 들어갈 때 수평을 잡고 잘 들어가야지 수평이 틀려지잖아요. 올라가면서 잘못해서 콘테이너를 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당탕 와지끈 부서지겠죠. 그러니 그거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현재 이제 지게차 타고 올라갈 부분에 지금 이렇게 충격을 안 받도록 그런 식으로 나무를 깔아주고 있습니다. 급하다 그래서 저거 사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쿠사리를 저기다 걸어갖고 막 당겨 나와도 되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당겨 나왔을 때 콘테이너도 파손이 될 수 있고 이 바닥 보드블록도 많이 긁히겠죠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자 이런 거 들어갈 때 올라가면 수평이 틀어지죠. 높낮이 틀어지고.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천천히 천천히 밀고 들어가세요. 지금 오른쪽 왼쪽 높이가 틀리죠. 여기서 콘테이너가 1cm 정도 밀게 되면은 뒤에 아크릴 캐노피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. 조금 꺼내 내고 들어가서 또 조금 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아버려야 되죠. 안아야지만 뒤에가 안 걸릴 거예요. 바짝 안아주면은 콘테이너가 앞으로 좀 당겨오죠. 자 이대로 나가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. 들어갔죠? 이렇게. 자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요것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만 조심하면서 화물차에 실어지면 작업은 끝나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. 영업용 지게차 하다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랬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작업이라 그러면은 정지를 하고선 그것을 해소를 시켜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. 무턱대고 저 콘테이너 가서 꺼내오라고 해서 무조건 꺼내오는 거 안됩니다. 저 경계석이 부서지거나 보드블럭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지게차가 다 물어줘야 될 수가 있어요. 그것은 어떻게 그러겠냐 그러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그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위험성에 대해서. 지게차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. 요것을 파악하는 것도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죠. 솔직히 저도 초보자 시절에는 그런 거 막 모르죠. 그냥 마구 들어가려면 들어가고. 뭐 그래서 보드블럭 새로 까라는 거 다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. 그때는 물론 들어가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게 되면은 결국 책임은 지게차가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. 자 이렇게 함을 채 얹었고. 요거 이제 조금 가서 내려놓으면 오늘 작업 끝입니다. 간단하게 두 탕 같지만 심적인 처음에 그 심적인 고통은 큰 거죠. 콘테이너를 뜯어 들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만 눌러 가겠습니다.